네 안녕하세요 쿨링모델 로운입니다. 오늘 쿨링 CF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광고하는 선풍기를 사용하며 편안하고 시원하게 셀프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MBC 금토 드라마 내일이라는 작품을 열심히 찍으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쿨링이라는 브랜드는 제품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묻어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제게 고민이 생겼는데 해가 길어지고 있는 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더위를 조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촬영장이나 연습실이 덥고 습하고 여름에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몸에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어떻게 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픽한 쿨링 제품은요. 선풍기, 가습기, 스탠드 너무나 제품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촬영하는 선청기라는 제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와 선풍기를 하나로 쓸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그리고 또 무선이거든요. 가지고 다니기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쿨링 모델로서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내 삶의 이로운 선택 쿨링과 함께 저 로운도 쿨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